희한이 비해 보구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뭐라고요? 클라우드 클라우드 오케이 클라우드 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? 그 그 그 을 오 오 으 유 유 클라우드 응 클로우드네요 클로우드 클로우드에요 얘가? 클라우드 뭐라고요?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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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니가 그거 클로우드네 클로우드 클라우드라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응 응 뭐 어 어 어 어 네 뭐라고요?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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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스쿠 중에 크 L은 을 오 오는 오 오 아 어 뭐?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 아 아 아 유는 우 우 어 우 우 어 중에서 아 아 유 우 우 어 중에 아가 있어 우 우 우 뒤는 항상 두 합쳐서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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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 지난 시간에 몰랐는데 이번에는 알아야 되겠죠? 시계 네? 한대 딱 밤 구름 게임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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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ряд A A T 플레이트 플레이트 뜻은 접시 그렇지 플레이트 오케이 접시 플레이트 D L A T E 소리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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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블루 블루 하나씩 블 을 을 우 우 합쳐서 블루 블루 유는 우 우 중에서 우 우가 됐죠 이는 원래 E A E E 소리가 안 나고 있고요 뜻은 파란색 파란색 지오 아닌 지금 위에 있는 색 무슨 색이다 블루 블루 파란 블루 쓰기 E-L-U-E 소리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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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드 슬레드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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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이드야? 슬레이드 아니야? 슬레이드야 슬레드야 슬레드야 썰 매 슬레드 슬레드 쓰기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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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그래요? 에이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눈에서 못 했어요 도대체 이거 어디 했지? 이거 가져가자 이거 네 방금 했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? 소리 글러브 글러브 그 으 어 브 브 빈니가 아린 입술을 스치면서 브 브 브 브 어 잘하네 소리 글러브 글러브 쥐는 그 쥐 숙에서 브 를 를 쥐 오는 중에서 어 어 쥐는 항상 브 쥐는 소리 안 나고 있구요 소리 글러브 뜻은?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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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GL O V E 글러브 잘한다 계속해서 반드시 클락 클락 하나씩 Il A CK은 항상 값쳐서 CLack C는 L L O는 ο , av , o, o , av 속에서 asmr orsch escr cl j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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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소리 여기서 블랙 CK 또 나왔네 블랙 B는 L은 A는 뭐 중에 CK 영상 그래서 합쳐서 블랙 뜻은 검정 검은색 B에 L A CK 블랙 소리 플레인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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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인이라고 한거지 아저씨 악 B는 항상 L은 또 에의 다른 계속 에 어? 에야? 에이 에는 느 느 이는 아프 소리 안난다 오케이 대신 에이가 에이 소리 그래서 효과의 소리 플레이 뭐라고요? 플레이 플레이 엔까지 합치면 플레이 게임 플레이는 여긴네 플레이 슈 플레이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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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인 쓰기 P L A N E 우리 플레인 우리 글루 하나씩 을 우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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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드 하나씩 을 을 슬라이드 슬라이드 미끄럼틀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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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난 시간에 쓰기 시험 많이 틀렸어 똑같은 시험 다시 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전반보다 많이 맞춰야 되겠죠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